삼포항 삼포마을 삼포항 삼포마을은 전부 다 여기 횟집이네, 횟집. 오늘은 수달 횟집에 회 먹으러 갔습니다. 이렇게 요리를 만들고, 이날과 함께 먹으면 알 수 있나요? 다 먹으러 갔습니다. 양파가 전부 다 먹으러 왔습니다. 그 건 전 엄마 산다. 양파가 전부 다 먹으러 왔어요. 저는 우리 형제간대끼리 1박2일 하고 왔잖아요. 지금은 힘든 일 많이 오는데. 이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. 우리 유튜브 합니다. 유튜브. 원래 유튜브 하여서 합니다. 오늘 좋네. 그 세계적으로 유튜브 블로그 해요. 먹는 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끓이야 맛있지. 네. 많이 끓이야 맛있지. 네. 많이 끓이야. 이 영상을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사장님이 서비스 서비스를 주신대요.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. 와. 와. 딱 맛있겠네. 안했던. 아. 자. 이제 회를 먹고 나면 이렇게 맛있게 물회를 해줍니다. 물회를. 와. 낙지도 넣으시고. 와. 먹음직스럽고. 보암직스럽고. 와. 이게 매운탕입니까? 매운탕. 와. 매운탕. 마지막 매운탕. 사시미집 오면 매운탕이죠. 아. 와.